오늘은 뼈와 정력을 대표하는 식물로 널리 잘 알려진 토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사자는 풀이 실처럼 엉켜있다 해서 실사자와 씨앗자자를 합쳐 토사자라 하였고, 옛부터 임금님의 정력을 늘리기 위해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큰 특징은 다른 식물에 달라붙어 모든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는 기생식물로 나중에는 스스로 뿌리를 잘라내고 소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달걀령의 열매에 들어있는 씨를 토사자라고 하고, 한양명은 새삼과 실새삼이라 합니다. 그리고 토끼의 허리가 부러져서 다 죽어가는데 토사자의 씨를 먹고부터 부러진 허리가 좋아져서 팔팔하게 뛰어다녔다는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뼈에 골절상을 입거나 허리가 나약해지고 굽은 사람이 먹으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무릎관절이 차가운 증상과 염증성 질환을 잘 낫게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한 경희대학교에서는 토사자 추출액을 흰쥐에 투여하여 뼈의 골다공증과 골소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8주 후에 흰쥐를 부검하여 체중과 경골회분 함량, 대퇴골의 무게, 골소주 면적 및 골소주 두께 등을 측정하였는데, 토사자 투여로 뼈의 연관성이 있는 칼슘과 인성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퇴골 무게와 경골의 회분 함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골소주 두께와 면적에서도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사자는 파골세포수와 조골세포의 면적이 감소하여, 골다공증과 골연아증 치료에 천연물 소재로 사용할 수 있음이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에서 발기부전을 유도한 흰쥐의 성기능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혈중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함량을 증가시켜 음경발기능을 개선시키고 발기부전의 효과가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요도질산염과 요도활성 수준, 산화질소활성 수준이 모두 정상으로 되었으며, 평활근이완과 음경의 면체의 현류를 증가시켜 발기반응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체 임상실험에서는 27명이 성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토사자를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발기불능과 성적욕구, 절정감, 성교의 만족도 및 성생활 만족도가 각 대상자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유의성있게 모두 호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성 성기능 증상을 개선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사례되어, 남성 성기능 및 발기부전 치료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력증진에는 새삼덩굴을 7,8월에 채취해 건조시킨 다음, 10에서 15g의 감초를 첨가한 후 찌꺼기는 건져내고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종자는 90월에 성숙되면 햇볕에 말린 후 두들겨서 종자를 털어내고 채로 쳐서 불순물을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로 만들면 되는데 물에 담궈두었다가 건져서 약한 불에 말린 다음, 부드럽게 가루내어 기니전에 한 스푼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토사자와 복분자, 구기자를 짧게 가루내어 이들을 다 함께 배합한 후 하루 3회씩 먹으면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노인성 의미증과 만성피로에는 새삼씨 8g에 산수유 6g, 마른생강 2g을 배합한 후, 알약 형태로 만들어 한 스푼씩 하루 3번 식사 후 30분에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새삼씨는 특히 줄기 전체가 해독의 명약이라 해서 중금속이나 농약에 중독이 되었을 때 매일 10g씩 물에 달여 마시면 해독을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토사자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몸에 열정이 심한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열이 상승하여 종기나 알레르기, 피부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